킹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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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이에요, 에이브! 내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요! 성공하려면 뭘 명심해야 한대죠? 절대 실수하지 마! 아우, 못 보겠다! 근데 넌 궁금해! 라팡 삼촌과 아빠가 어둠의 햄스터를 찾으러 갔다가 뭐야? 널 찾은 건 기적 같은 일이었지 그럼 괴물이랑 같이 앉은 걸 누가 볼까 무섭다 다들 날 비웃는다고요! 쟤한테 뭘 기대해! 쟨 달기나 다름없어! 아니야, 그건 토끼지 닭이야! 토끼! 주인님을 응원하는 것 같지 않나요? 닭토끼! 닭토끼! 닭! 내가 어둠의 햄스터를 찾아서 가져간다면 아빠는 왕님 모험가 협회 가입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! 가이드 찾아? 난 네 그래 내가 디딘 자리만 따라오면 괜찮아 어쩔 수 없네요 따라오세요 가라앞아! 도망쳐요! 죽어라! 조심해! 우린 모두 각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어 그 모습을 어떻게 볼지는 자신의 선택이야 그 다름이 우리를 특별하게 해 그럼 출발! 아, 설마 너 날아다니는 토끼를 본 적 있어? 날개도 있어? 나는 못난다고! 날 수 있잖아! 난 못난다고? 너, 아찔! 못난 댔잖아!